자, 안녕하세요. 첫판 채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진짜 높죠. 저도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옆에 있는 현대동차의 그랜저 뉴 럭셔리 LPI 차량입니다. 가스 차량이고요. 등급은 개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팩1이랑 옵션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연식은 2008년 11월에 등록된 2009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좀 많습니다. 23만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외판부의 교환은 도어나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은 270만원입니다. 사고 이력 조회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장점인 용도 이력이 없다는 것과 소유자 변경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소유자 변경이 있었고요. 침수, 전소, 도난 피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는 두 건의 85만원 정도 경미한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차량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오디오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튜닝된 오디오는 보증에서는 제외되는데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튜닝된 오디오를 꼭 찾으실 것 같아서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음질도 좋고 소리도 좀 큽니다. 사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제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제가 매입했을 때 누유가 조금 있었는데요. 로크완 카바 가스켓이라는 곳에 누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두었고 오일도 교체해두었습니다. 메이팔 당시에는 루프 스킨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검은색의 루프 스킨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회색으로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거 떼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영상 말미에 제가 제거하는 영상도 좀 올려둘 거니까 아, 채부장 진짜 고생 많았다 한마디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성분 상태랑 수리 영상을 볼 건데요. 하체 점검도 깨끗하게 해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수리를 하고 있어요. TG 그랜저. LPG. LPG 흰 색깔인데 네. 잠박값을 왜 뺐을까요? 누유가 있었죠. 그죠? 이 지금 누유 지금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여기 많이 흘렀죠? 이 밑으로도 지금 막 흘러가지고 좀 엉망이었어요. 원인이 로컨카버 가스켓이죠. 로컨카버 가스켓이 오래되면 딱딱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탄성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중력에 의해서 앞쪽으로 이제 쏟게요. 오케이. 뒤쪽보다는. 그리고 이제 안에는 정말 깨끗합니다. 오일은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네, 저희 요거 하나 빼놨죠. 플러그를 빼보면 알죠?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뺀 플러그예요. 음. 이게 플러그는 나쁘지 않아요. 자, 강국도 많이 살아있고요. 네, 강국 살아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플러그는 지금 이상이 없다? 이상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오일이 누유가 되거나 링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네. 여기가 축축하게 젖어요. 지금 바짝 말라 있죠? 실린은 내 상태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코일을 빼봤을 때도 코일이 상당히 깨끗했어요. 지금 주행거리가 23만 킬로인데요. 타이밍 벨트 상태가 어떤가요? 아, 타이밍 벨트를 한번 지금 바꾸셨어요. 두 번 바꾸셨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교체를 하셨겠죠? 네, 지금 이게 23만 킬로 같으면 벌써 10만 킬로에 한 번씩 바꿨다고 생각하면 네. 20만 킬로에 분명히 바꾸셨던 것 같아요. 상태가 지금 깨끗합니다. 진짜 색깔도 좋고 네, 아직까지 한참 탑니다. 그러니까 30만 정도에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뒤쪽을 잘 안 해요, 작업을. 아, 맞죠. 왜 뒤쪽을 작업을 잘 안 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이죠. 여기에 써져 보이죠? 네. 이걸 작업하니까 까다로우니까 그냥 간단한 앞쪽만 하고 뒤쪽은 작업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저희는 뒤쪽도 이렇게 체부장 스타일. 아, 그렇죠. 네, 체부장 스타일. 자, 뒤쪽도 셉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똑같이 작업을 해야죠. 양쪽으로 같이 작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자, 마마킹은 타시는 동안에는 아마 누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올려볼게요. 네. 자, 쇼바, 존 쇼바 안 터졌고요. 네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찌각찌각한 소리가 이 업하음에서 납니다. 업하음도 지금 상태가 괜찮아요. 패드가 양무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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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타시다가 네네. 지금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송금이니까. 내려볼게요. 미션 쪽에는 깨끗하죠? 네, 이거 없네요. 네, 전혀 새는 데가 안 보여요. 요 위로 보세요. 저 위로 보시면 네네. 요런 데 지금 조금 있죠? 네네. 요게 뭐냐? 자, 로콘 카바에서 흘러가지고 요런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유가 참 많았죠. 네네. 이제 요거는 앞으로는 더 이상은 이제 안 내려올 겁니다. 이 부분은 수리하고 있는 거죠? 네, 수리하고 나면은 요 놈은 이제 타서, 말라서 이제 날아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콤브 쪽에도 지금 흘러가 많이 흘렀었어요. 여기가 진짜 많이 흘렀어요. 네, 이거 전부 엔진 오일이에요. 그렇죠. 요거 엔진 오일이거든요. 네네. 요 위에 제네레다도 한번 바꾸셨네요. 어, 제네레 새 거. 네, 제네레 바꿨는데 뭐 이거 콤브는 지금 작동이 잘 돼요. 그렇죠. 새지도 않고요. 네. 요런 부분은 아마 위에서 내려와서 흘렀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오일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요거 필터가 바뀌어 있죠? 네. 오일 팬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자, 조인트 쪽에도요. 자, 아우터 쪽에 중간에 이너 쪽에 안 터졌죠? 네, 되는 거 없고 반대편도 자, 괜찮아요. 네. 자, 이너 쪽에도 괜찮습니다. 안 터졌어요. 엔드요. 아우, 빡빡합니다. 링크요. 링크도 아우, 빡빡합니다. 예. 지금 이 차량은 뭐 키로수에 비해서는 관리를 잘 하셨어요. 타이어도 괜찮은데? 예, 타이어도 지금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예, 한 7,80%에 들어갔네요. 예, 거의 뭐 반세거. 네네. 그리고 이게 로우함이 좀 비싸요. 이 차가 TG가 로우함이 좀 비싼데 네. 이 차 로우함 상태는 괜찮아요. 아우. 예. 전반적으로 앞쪽에는 지금 뭐 누유도 잘 안 보이고요. 네. 앞에 그 지금 보였던 요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흘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해결이 다 됩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쓸만합니다. 쓸만하니까 지금 당장은 앞쪽에는 작업하고 나면 돈 들을 게 없어요. 오케이. 멤버도 지금 깨끗해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총매 상태도 뭐 터진 데 없이 깔끔합니다. 중통은 조금 진행은 됐어요. 요런 데 보시면 약간인데 아직에 타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자, 뒤쪽에 조금씩 이제 뿌려놨어요. 제가 원래가 여기가 탱크가 있는 자리죠. 기름땡크가 있는 자리인데 요 부분에 약간의 조금씩 피기 시작해서 제가 살짝살짝 뿌려놨어요. 부식 방지를 위해서 네. 그리고 멤버도 살짝살짝 뿌려놨으니까 지금 뭐 타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울아 괜찮고요. 아직 안 썩었습니다. 마울아 깨끗하네요.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도 반대편도 깨끗하죠. 스프링 상태이 상당히 괜찮고요. 트레일링함도 나쁘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뒤에는 소리 안 날 거예요. 타이어도 좋네요. 앞에 가고 뒤에 가거든 지금 당장 이 차는 작업하고 나면 돈 들 게 없어요. 아 맞네요. 예. 돈 들 게 없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형이 수리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그랜저 류럭셔리 외관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흰색 차량이고요. 전차주분께서 흰색으로 올도색을 했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도색을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문콕도 많이 없고요. 굉장히 광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대신에 사실 휠이 상태가 조금 안 좋죠. 자 휠이 몇 인지냐면요. 밑에 있네요. 245에 45에 18인치 휠이네요. 타이어 상태는 앞뒤로 거의 80%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자 트렁크 상태 볼까요? 자 트렁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게요. 점프선도 있네요. 자 트렁크 쪽에는 요 안쪽에 아마 가스통이 장착이 돼 있을 겁니다. 뒤에는 이게 앰프인지 우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앰프 같아요. 욱 욱 욱 욱 울리는 거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장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디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 튜닝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해서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응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크게 들리긴 들리더라구요. 라디오가 자 그렇구요. 운전석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된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이구요. 이제 들어가서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랜저 뉴럭셀 앞좌석부터 보겠습니다. 앞좌석 가유 시트는 깔끔하죠. 네 운전석도 마찬가지 시트 상태는 좋아요.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좌석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꽤 깔끔하죠. 바닥 매트도 고무로 바꿔놨네요. 자 요 상태의 차량을 만나보시는 겁니다. 그죠? 자 앞좌석 옵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선은 열선 시트가 좌우로 마련되어 있구요. 사제 오디오 마련되어 있죠. 그 외에는 공조기 돼 있구요.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제가 요번에 새 걸로 교체해 놨습니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교체해 뒀구요. 다음에 운전석을 좀 가볼까요? 옆쪽에 트립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오디오 튜닝이 돼 있습니다. 스피커도 큼지막하게 장착해 두었구요. 옆에 이게 트위터라고 하나요? 그렇죠? 필러 쪽에 트위터도 요렇게 양쪽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죠? 자 주행거리가 23만 2628km 주행했습니다. 오토라이트 장착돼 있구요. 스티어링 휠에는 스티어링 휠 리모콘 돼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요번에 새로 바꿨다 했죠?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자 블랙박스는 요쪽에 있구요. 하이패스가 요쪽 다리 밑에 있습니다. 어? 요쪽에는 인식을 못하지 않냐? 그래서 준비한게 하이패스 요 안테나만 있으면 하이패스가 어디에 있든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안테나와 하이패스는 한몸이라는 거 요 꽂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LPG 차량이구요. 자 뒷쪽 가서 앞좌석 전체 모습 한번 더 볼게요. 자 뒷좌석에 탔습니다. 뒷좌석에는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구요. Tc부터 아울렛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랜저 TG라서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널려요. 자 천장 부분에 담뱃자국이나 뭐 요런건 없구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에는 요렇게 A필러 커버에 트위터 장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멀리서 보면 요 모습입니다. 자 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구요. 이제 수리가 잘 되어있나 또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시운전 같이 떠나보시죠. 자 차판은 체부장의 그랜저 뉴럭셔리 LPI 시운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시운전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수리하고 나서도 수리하기 전에 뭐 여러 번 시운전을 해봤구요. 또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리를 진행했던 차량입니다. 아 이번 차량은 진짜 고생이 많았던 차량입니다. 위에 루프스킨을 제가 천으로 된 루프스킨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벗겨내는 게 일입니다. 안 벗겨내자니 굉장히 차가 올드하고 좀 더러워 보이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 놔도 그래서 어떻게 벗겨내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오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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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셨던 것처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끝이 아니고요.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위에 도색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요 완벽해집니다. 저 접착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또 흰색 차량이 되다가 노란색 접착제가 지금 착색이 돼가지고 저걸 어떻게 광택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좌석방지턱을 넘을 때 앞쪽에 이 바운스 자체가 약간 딱딱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능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쇼바가 그래서 아마 이거 구입하시면 미션을 한 번 교체하시고 타이밍 벨트가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0만 킬로 때 한 번 잡고 타이밍 벨트 한 번 더 교체하시고 요렇게 정비하시면 뭐 30만 킬로 이상도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와 이 차량엔 엔진이 정말 죽여줍니다. 엔진이 잡소리 안 들리고요. 떨림도 없고 엔진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아까 엔진 까봤을 때도 엔진 안에 있는 찌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이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님과 시청자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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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